좋아요 구독 자 오늘은 뭘 해볼거냐면 한국영화 드라마 명장면 명대사 월드컵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강 할까요 128강 시작 1987 너래 지옥이 뭐지 알간 대 복수 누나 이거 너 착한 놈인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거 이해하지 초반부터 너무 어려운데 너래 지옥이 뭐지 알간 이런 장면이 있었나 복수 누나 이건 너무 오래됐고 근데 1987 이건 너무 기억이 안난다 복수는 아니건 곤이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마 이런 대사가 있었나 많이 아파 웰컴트 너만 콜 제50하고 야 이 발랑군의 새끼야 발랑군 놈의 새끼야 이건 방탄요리야 이 개새끼야 아 둘다 욕있네요 새끼인데요 새끼대 새끼네요 이거 나한테는 제50하고 저쪽을 보긴 봤는데 나중에 봤어 이거 방탄요리야 이 개새끼야 장수원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모시중헌디 모시중헌냐고 아 요거는 명대사는 이거죠 모시중헌디 혹성 고광렬 아주 유명한 씹새끼 요거고 말죽거리 전역사 대한민국 학교 다 족고라거라 아 저는 정말 이것도 좋아하지만 고광렬도 좋아하지만 말죽거리 전역사 저는 이거를 정말 아직까지도 가슴에 사무치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학교 다 족고왕이라고 해 자 내머리 속 지우개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장챈 어 왔니? 아 요거는 어 왔니 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자 신과 함께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봐서 그래 아 정청 신세계죠 들어와 들어와 정청이죠 들어와 자 광해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대들이 죽고 못하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락성이 열감절 백감절은 더 소중하오 아 좋은 얘기죠 자 바람 자 그래 가자 저에게는 바람입니다 가자 자 클래식 나 지금 울고 있어 눈물 안 보여 왜 숨겼어 앞을 못 봐 아 이거는 진짜 곽지영 감독의 진짜 내부자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아 요거 좀 센 것들끼리 만났다 저에게 있어서는 요거는 그니까 이때 내부자들 낳았을 때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이거는 조금 뻔핫듯한 느낌도 들었어 그래서 클래식 명장면이었죠 악마를 보았다 시발 내가 너 전화는 안되냐 곽철형 묶고 떠보러 가 아 근데 악마를 보았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악질이었어 악질 묶고 떠보러 가 자 범죄여전쟁 자 드가자 아저씨 아직 컴벌라못도 자 들어가자 추격자 야 4885 좋대요 아 내가 또 간만에 또 봤는데 지금 네이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 둘 다 유명한 대사지만 4885 보다도 저는 이게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 바람이 나오면 나는 이거 이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쪼리나 와 쪼리나 3045살이다 이 씨발로마 와 쪼리나 쪼려 쪼리나 베테랑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혹 없어 짱구죠 짱구 자 왕의 남자 나야 두말할 거 없이 광대 광대지 이거 마지막 장면인가 보구나 곤이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고친다 하지만 걱정 마라 손은 눈도우다 빠르니까 아 파리의 연인 아기야 가자 야 이거 이거 센데 아기야 가자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하지만 사냥의 추억 밥은 먹고 다니냐 진짜 범인한테 하는 말 명량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어 택시 운전사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가슴이 이어지네 야 송강호 대 최민식이야 아 근데 이거는 명량을 꼽아야겠는데 꼽아야겠는데 아 변호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 국민의 집이다 크 근데 박하자탕 아 세다 나 다시 돌아갈래 아 근데 이건 90년대대 2000년대야 이거는 시대 싸움인데 아 이거죠 이거 이건 지금도 경정을 울리는 대사 아니겠습니까 자 오태씨 병진영은 나가 뒤지기 싫으면 오 알았어 알았어 달콤한 인생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아 이거는 근데 뒤가 장첸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런 거까지 알아야 하나 알아야 되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런 거까지 알아야 되니 말죽거리잖아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말 무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친구 내일만 사는 동안 아 이거는 말 무었다 니가 땀을 그렇게 잘해 키스하는 거 말이야 아 모깃송 아 진짜 건축학교로는 난 이 납득이 부분에서 그렇게 난 느낌이 없었어요 모깃송 찾고 싶었어 살려놓은 드릴게 신세계 으악 안돼 쫄리면 뒤지시던지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탑자가 많이 나오네 아 이거는 연결되는 거잖아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쫄리면 뒤지시던지 아 이거잖아 아 악의 악의 이 빵꾸떵구야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이거 줘 나 이따 많이 울었다 실미도 비겁한 변명입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둘 다 대박이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하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실미도는 빠질 수가 없죠 난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까지 주셔서 행복할 수가 없어 행복할 수가 없어 자쿠라야 아 이거는 로스트죠 로스트 햄버거 감옥 한 번만 살려주라 목포는 안구다 야 목포는 안구다가 남긴 게 있긴 있구나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오 아 햄버거도 좋고 목포는 안구다도 좋은데 아 이거 한번 해주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 타짜 장챈 너 내가 누군지 아니? 할비 장챈이야 아 둘 다 죽이는데 장면은 이게 더 강력한데 내부자들 모히또 가서 뭘 입은 안전할까? 가문의 얘기 오렌지가 영어로 뭔지 아냐? 텔몬트 아 당시에 웃기긴 했는데 모히또 저 모히또 누구 전화번호는 여행과 친구들 전화번호는 여행과 하정우 이중구 갈대 가더라도 담배하는 정도 괜찮잖아 신생애죠 이것도 재밌는데 아 미도 사랑해요 아저씨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네 사랑 아 미도 미도 미도지 미도 뿌리 이쁜 나무 지랄하고 자빠졌네 평영자왕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가 누구나 너 아 오데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아 이것도 명대사였구나 아 똥덩어리는 이건 못삼지 베토미네 바이러스 다모 아프냐 나도 아프다 최영배 안되겠다 니 오늘 좀 받자 안되겠다 니 오늘 좀 받자 아 내가 다모를 안봤어요 아 정의 대한민국의 애전이여 그런 달달한 아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건가 있긴 한가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예 이거죠 예 모텔에선가 뭐 그 그랬던 것 같고 범지도시 어 아직 싱글이야 아 이거 짱이지 부산에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그라면 안돼 바람이죠 바람 바람은 이길 수가 없어 누구인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은 없었다 이것은 갈미인가 통당인가 아 극한지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씨 악마를 보았다 여이씨 여라 니가 니 이스킨이야 아 이거고 누군 누군이 인마 깡패수사 안해본 줄 알아 아하 악마를 보았다 그럴게요 기생충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천국의 계단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권위를 아냐구요 내가 아는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아 와 김현수 진짜 이쁘다 미안해요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김광규씨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고개를 드세요 김정우씨 당신은 죄인이 날 썩어가라 문 좀 열어주실래요 아 둘 다 좋은데 아 기생충이 탈락하나 날 썩어가라 오태식 드디어 나왔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불어내냐 수양대군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 어? 어이씨 잠깐만 이거를 나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 명장면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명장면 명대사로 가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명장면 얼마나 더 임팩트가 있었냐로 가야 될 것 같아 안되겠다 이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불어내냐 내가 왕의 대상인가 아 이거는 흘러가는 거야 이게 임팩트가 있었어 임팩트 임팩트로 가자 자 태극기 날림이요 돌아온다고 약삭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말 좀 해요 엿듯이요 아 이거는 태극기 날림이죠 태극기 날림이요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이거 뭐였지? 이거 로스트인가? 아 이거 뭐지 이거? 임팩트로는 마동석이 임팩트죠 로스트죠 아 로스트 로스트 시즌 초반에 나왔던 그 장면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임팩트가 있죠 마동석이 이때부터 뭔가 이렇게 상승가도를 달린 것 같거든요 아 페이퍼 다운이 여기 있네 그래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금니발 빼고 모두리다 씹어먹어줄게 아 둘 다 임팩트 있는데 아 아 근데 임팩트가 둘 다 있긴 있어 근데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거는 임팩트가 그렇게 있다기보다는 웃음을 지었던 것 같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진지하게 진짜 그 감정을 폭발시켰던 금니발 빼고 있다 모조리 씹어줄게 이거 이거죠 친구 이거 가라 하와이 초원이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아 근데 임팩트는 친구가 더 있었다 대물 나 대물 봤는데 내가 이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뒤치다 거리다 하려고 아 분노한 장면이구나 자기 윗선한테 이제 까여가지고 살아있네 아 사실 감정적인 임팩트는 대물이 더 있는데 이거는 명 대사에 끼나 살아있네 할미넴 6이라는 건 말이다 보내줘 아 택시 운전사 아 아 보내줘 이 새끼 가면 됐다고 예나 선정의 딸이에요 아 이건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곽철용 어이 젊은 친구 신선답게 연동해 가자 가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날리미들이 시켰어 싸내기술 너 그러다 삐똥 싼다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아 추격자 이거 완전 싸는 했던 부분 아니야 카우 추격자 불철주야 조병이 차소 조병이 치소 이건 모르겠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끝까지 간다 아 안먹어 는 뭐지 라면 먹을래요 네 이경영 재미있네 진행시켜 내가 니 지다발이가 미안해요 정영이요 너나 잘하세요 또 졌어 또 졌어 너나 잘하세요 누나하고 난 다 알면서 또 사랑을 했어요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인마 너희가서 잘하고 인마 밥도 먹고 다 했어 인마 울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 올드보이죠 올드보이 이게 주선입니까 확실해요 이거 김삼순인가 곽철형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클래식 미안해 거의 완벽했는데 해낼 수 있었는데 어젯밤에 미리와서 연습 많이 했거든 아 진짜 눈물 한바가지 4달러 4달러죠 아 시크릿 가든이에요 아 시크릿 가든구나 5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아 둘 다 쩌는데 정재로 가야겠다 정재 아임은 끄지라 이 시왈로아 이거 하고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나 뭐라 그래 말아 Philippe 아 공고기적이죠 구워주기 딱ible 진 FBI 진실의 방으로 아 그 임팩트는 사실 이거 2중구인데 임팩트는 2중구인데 이거는 너무 웃겨가지고 싸늘하다 어 뭐야 64강으로 왔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들어와 들어와 아 이게 사진이 이래서 그렇지 이거잖아요 이거지 명장면으로 갑니다 명장면 난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묶고 떠불러 가 사실 묶고 떠불러 가는 이거는 사람들이 발견 둘 다 흐르는 내용인데 둘 다 흐르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묶고 떠불러 가는 진짜 정말 대그맨들이 발견한 유행어고 이거는 사람들이 발견한 거라서 사람들이 한 걸로 하고 내부자들 모일또 가서 아 이거는 진짜 진짜 많이 터졌던 장면이고 이거는 진짜 많이 회전했던 장면인데 아 둘 다 이병헌이네 아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솔직하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게 얘기할게 아이리스 나 이거 볼 때 의악 안돼 이거 나 잘 몰랐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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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사람들이 웃기다고 해서 짤로 도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웃긴 장면이네 그때 알았어 드라마 볼 땐 몰랐어 그냥 너무 그냥 진지해가지고 이걸로 갈게요 아 사랑해요 아저씨 아직 신에게는 열두척이 배가 많아있어 야 이거 명량을 안 고르면 내가 나쁜 놈이 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아 지금 이게 아 일식집 셰프하고 일식집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아 근데 최민식 때 최민식이네 아 이거 강력한 우승부부 사랑해요 아저씨인데 이거 아 마음이 무너진다 이거 내가는 시다발이가 진실의 방어로 아 이거는 둘 다 한시대를 풍미했던 유행어인데 갈등이 드러나는 장면이고 코믹스런 장면이었단 말이야 갈등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갑시다 사달라 이것은 입에 나는 소리가 아니여 아 김철민씨가 엄청나게 생각했던 하 김두완 사달라 니가 그렇게 싸우면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아 감정 사람이 사람을 죽인 아 뭐야 이것도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마워라 이거 와 못 고르겠다 이거 진짜 둘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마치 얘가 대사를 뱉는 것 같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푹푹 많이 먹었다 그거 같아 그러니까 봉봉해적 가야 되겠죠 네 아 이건 몰라 복숭이나 기억 안 나 그래 가자 너나 잘하세요 아 너나 잘하세요 저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담배 안낼 정도는 괜찮잖아 아 무엇이 죽었냐고 이거 진짜 여기 잘했어 이거 마시면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아직 싱글이야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이거 방탄율이야 이 개새끼야 아 또 새끼야 새끼네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진짜 쫄린 건 이건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알아 대한민국 학교 택초 가라와라 똥덩어리 아 이제 가면 됐다고 살아있네 살아있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아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이거 가야겠다 이제 고통이야 몰랐어 꼭 그렇게 다 가져와서 대한민국 컴퓨터 우와 송강호다 송강호 현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미안해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나는 꼭 소리를 질러야 되는구나 제발 그만해 무서워 이러다 나 죽어 라면 먹을래요 어디 봤어 서른 마흔 다섯 살이다 이 씨발로 막 와 줄이냐 이거 마포대기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아가씨가 여기 있으니까 보내줘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누구냐 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인마 너 그냥 바람가자 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거 아 미안해요 쉐이켄씨 나 2대 나온 여자야 많이 아파 날 쏘고 가라 돌아온다고 했었겠잖아요 날 쏘고 가라 안되겠다 니 오늘 좀 맞자 니가 가라 하와이 어 둘이서 진짜 얘기하는 거 같아 32강입니다 모히또 가서 몰디브 담잔 아 변호인이죠 변호인 아 변호인입니다 무엇이 중언디 무엇이 중언냐고 몰랐으니까 해방단체 몰라 어 둘이서 진짜 얘기하는 거 같다 이거 계속 계속 그런 식이야 무엇이 중언디 모르는 사람 몰랐으니까 아 누가 니 새끼야 너나 잘해서 하하하하 대보다 치는 거 같아 아 이거는 옥상으로 따라와 니가 가라 하이 직업형 등등입니다 아 아 대한민국 화가 조카라래 네 가지 시자바리가 가 가자 그러면 안 돼 아 니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싱글이야 들어와 들어와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살아있네 구녀 너 서른 마흔 다섯 살이다 이씨 맞췄리냐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 반속이 우려했냐 미안해 나도 어떨 수 없는 여자인가 봐 여자애가 뭘 가져갔나 봐 나한테는 옆집은 여자 나 지금 울고 있어 눈물 안 보여 왜 숨겼어 아 아 여기서 졌다 아 공공해져 밥은 먹고 다행이야 밥 안 먹었어 보내줘 아 영화로 가게 되네 갑자기 또 아이씨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어 옵니다 날 쏘고 가라 이쯤에서는 결론이 나아야 될 것 같아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이건가 봐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으러 가는거죠 누구냐 너 대한민국 헌법 아 이거는 아 변호인이 강력하게 강력한 우승후보로 된다 솔직하게 말해서 너나 잘하세요 대한민국 학교 다 족가라 그래 서로 아 가자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비겁한 변명입니다 혜누야 미안해 아 로맨스 대 로맨스 밤은 먹고 다니냐 많이 배고파 사람이 사람을 죽인 데 이유가 있냐 아 둘 다 의미 있었으나 어 아직 싱글이야 날 쏘고 와라 실미도 아 실미도 두 개나 올라왔네 경유야 미안해 나도 얻을 수 없는 여잔가봐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역기적인 그녀인데 아 밥은 먹고 다니냐 가자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속에는 바람이 정말 강력한 우승후보인데 아 이 대사는 정말 못 참겠다 대한민국 학교 다 족가라 그래 사람이 사람 죽인 데 이유가 있냐 이게 왜 좋은 장면이냐면 진짜 사이코패스의 어떤 처음을 보여준 영화였단 말이야 진짜 미친 새끼 미친 새끼를 정말 제대로 그린 영화였거든요 공공의 적은 근데 이게 진짜 학교의 현실을 정말 아직까지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두 개 다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아직도 교육 문제에 대한 아직 해소가 많이 안 돼서 경종을 울리잖아 훨씬 더 저는 대사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면에서 이런 대사들이 더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는 진짜 실제 보러 왔을 범인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찔리라고 그래서 의도한 대사고 이건 학교의 경종을 울리고 근데 아쉽게도 밥은 먹고 다니냐는 실패했죠 왜냐면은 범인이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제1조 뭐 제180조 몇 항 이런 게 아니잖아 제1조 2항 정말로 헌법에 정말 도입부인데 도입부에 나오는 그걸 아직도 권력자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면에서 이런 대사가 정말 사람들한테 와 닿잖아 시민들한테 비겁한 반명입니다 내용이 조금 없죠 어떤 서사의 맥락에 있어서 대사다 보니까 변호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승전 아 둘 다 이게 이게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정말 대사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와 닿는 게 역시나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둘 다 똑같지만 변호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크 진짜 이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영화였다 다른 거 다른 건 대사만 있으면은 살 수 없는 영화인데 이건 대사만으로도 살 수 있는 영화였단 말이지 최고였어 저에게는 변호인입니다 우승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한번 볼까요 랭킹보기 랭킹보기 했는데 그러니까 눈 튀어나오겠네 진짜 궁예 누구인가 누구인가 아 재미로 봤네 재미로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나라고 진실의 방어로 4달러 이거 봐 이거 거의 다 지금 개그 위주로 좀 갔어 그리고 많이 이제 유행어처럼 되는 그런 거 위주도 갔네 사람들은 밥은 먹고 다녀냐 동작 그만 미처백이냐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직 한 발 남았다 어어 9위 안에 들었네요 김영철씨가 1위 키리스 4위를 차지했구요 타짜 하나, 둘, 아기 궁의신도 원래 무서운건데 웃겨버렸듯 아 그렇지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이때 원래 다들 쫄아야되는 그런건데 이게 웃긴걸로 돼버린거죠 그리고 강단있는 리더의 모습 자, 오늘 월드컵까지 마쳤습니다 게 Outside 한회전 그좋은 맞아 감사합니다.